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총봉채! 아니 너 콜빈이 제일 강렬에 다 쓸어나봐요! 쌍포가! 쌍포가! 용시비 스포츠 아카데미! 어쨌든 전발로 빠져나왔군요. 한 번 차봤어요. 왜요? 무슨 자리에요? 루터가! 아니 왜! 루터가! 왜! 루터가! 강을 창조했어요! 루터가! 루터가! 누가 먼저 어떻게 해? 루터가 때려받고! 쌍포총단사! 루터 뒤로 빠집니다! 루터 뒤로 빠집니다! 그러면! 루터가 마무리될 거 잘 나왔군요! 로키! 로키! 로키 슈퍼플레이! 완전 슈퍼플레이! 와! 하나 생명! 잘 틀어맞고 있고 맞아요! 루터가 나름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T 플러스 기아가 사거리가 짧은 조합이다 보니까 저렇게 가로버프와도 여기 뚫었어! 오케이! 또 맞았어! 앰포트! 또! 계속 가는데요? 회인은 계속 가는데요? 회인은 계속 가는데요? 회인은 계속 가는데요? 오케이 프리얼! 잠깐만요! 이게 큰 데리러 가는 거 아닐까요? 계속 가! 저건 6竹인데! 계속 가는데요? 제게뉴обр 국독기도 없고 불이 망할 수 있어요! 이거 이거 뭐 탈질낮 않아요! 이거 원기어리에서 잊힌다! 아니 23부터 안됐는데 오케이 프리얼이 게이호 시키는 겁니까? 설마 완전 잘받고 싶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사실 서로 안 쳤어요. 다 세게 돼요! 넥서스 놓쳐봐! GG! 계속 하면서... 어느샌가 3킬이에요, 어느샌가. 3, 1, 0. 2명인데도 빨리 나와서 치명을 받은 상황이죠? 킬에 공식했죠. 이거 제일 높은이에요, 제일 높은이에요! 피켓다! 점프! 점프! 이거 진지해야 해. 그래도! 레렌톤! 강제 라이비인데! 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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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러! 율러, 율러! 율러! 아니! KT 벌써부터 올라가는데요? 미친듯이 벌써 6분 밖에 안 됐는데요? 아, 이거 포로로 죽은 거 아니에요? 잡아, 잡아, 잡아! 죽었죠? 아! KT! 알아서 너무 잘한 것도 많지만... 비암드리가 지금 몇 무대 나온 거예요. 아! 이거 저장이야! 이거 저장이야! 아니... 뻥! 뻥! 뻥!